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리는 좀 안 지르면서 몸 쓰는 걸 좀 할게 나 혼자 계란 10개 처먹고 헬스 방송할게요 계란만 삶고 들어갈게요 육박의 헬스장이에요 금사면 복지회관 계란 10개 여기서 먹고 올라갈게요 날씬하고 쫙 빠진 문어 난 토끼예요 까짱 까짱 아이다 형들 이제 이거 먹고 갈게요 형들 육박이가 오늘부터 몸을 다시 가꾸겠습니다 일단 계란 10개 먹겠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근데 계란 10개 좀 많은데? 이제 운동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씨 아 그 벌이 오냐 이거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겁나 짜는 거 아니잖아 벌이 떡변종이 있네 이거는 운동하면서 먹자 이제 한 번에 10개 먹으려고 하니까 힘드네 응 이제 들어갈게요 아 이거 잠깐 무장기가 아닐지? 아 씨발 아 몸 풀어주고 아 어 아 으 으 으 Candy 응 다섯 여섯 일곱 바위 운동 하나 일 일 일 십 날 섯 일 갈르 열 백 둘 둘 셋 айтесь 셋 klar 발목 끌어주고 딱 José가하면 장하신 와 이거야 잘라 해보자 A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자세로 10개씩 할게요 열악한 환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씹으래 이거 턱꼬리 턱꼬리할 때가 오면 하나 둘 오케이 형님 근데 이게 보니까 지붕이 높아서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는데요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네 또 한번 하고 오자 멸치탈출기 아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는데 아 힘든데 형들 엄마가 방송 끄래요 엄마가 방송 끄래 왜 끄냐고 몰라 엄마가 갑자기 끄라는데 언제 지금 아니야 뒤진다고 헛소리하지 마 인마 알았어 그러면 종목을 바꿀게요 알았어 알았어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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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냉정하네 씹으래 할게 할게 형들 그러면 이제 종목 갈게 하던 거 마저 하라고? 아 씹으래 알았어 야 짐 무너져 뭐라고? 짐 무너져 어? 형들 엄마가 짐 무너진다 엄마가 짐 무너진다 짐 무너진다 일단 형들 이거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 대처할게요 사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지붕이 살짝 흔들리긴 하더라고 운동할 데가 없으면 운동할 거 만들면 됩니다 운동할 거 만들면 됩니다 와 세육통 무겁네 위에 누워서 화이팅 와 이거 와 내가 운동 너무 안 하긴 했나봐 와 이거 무거운데? 일단 가슴이랑 배 내밀고 어 아 이거 가슴 운동이 돼야 되는데 팔 운동 밖에 안 돼 형들 이거 쓰자 이거 이 통나무 어 이거면 되겠다 어 이거면 된다 어 이건 된다 어 이거지 어 가슴 올리고 네 올리고 지금 심호 보이죠? 몇 개 했지? 10개 넘었나? 일단 두 개만 더 할게요 게스트 안 샀네 오케이 아 아 힘 빠졌는데 잠깐만 아 본의 아니게 복근 운동하고 있네 아홉 아 자연에서 하는 거 개빡새네 나 간다 형님 방금 몇 개 했습니까? 방금 몇 개 했어요? 방금 6개 했다고? 뭔 6개 했어 방금 몇 개 했어요? 뭔 5개요 아 진짜 몇 개 했어 아 오케이 그러면 12개 12개라고 치자 오케이 이제 20개 하고 올게요 20개 바로 무리하지 않고 한번 100개 가벼우니까 해볼게요 이번엔 다음엔 나 아홉 틀고 아홉 나 아홉 그러니까 아홉 마지막 하나 아 스물 오케이 와 형들 봤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자세로 했어요 물 한잔 먹고 다시 스물게 가자 와 나는 몸이 진짜 고무라니까 반응 왔어 난 운동 좀만 해도 몸이 티가 나 오 좋아 와 얼마만에 가슴꼴로 땀 흘러가냐 예 다시 스물게 갈게요 형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운동박수 개 도심한테 봐줘서 고마워요 형들 요즘에 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몸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20개 20개 방금 20개 했고요 근데 이게 생조병이 커가지고 무릎 살짝 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 운동 크기랑 달라져서 아 씨발 썸네일 싫어하냐? 뭔 기러기 새끼가 운동하는 거 같냐? 연못 사오면 자세 좀 봐줘요 형들 이거 무릎 위로 올려야 돼요 조금 이거 왜냐면은 이거 생수통 크기 때문에 15개 한 번에 우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요 오케이 형들 그러면은 이거는 나도 웃겨도 못하겠어 이거는 나 혼자 할게요 이건 나 혼자 할게 이거 말고 가슴 운동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? 바로 딥스입니다 나는 운동 중에 딥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딥스를 가장 잘했어요 딥스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책상 두 개 있죠? 이 책상 두 개 붙일게요 이거 정확한 자세가 있어요 새우처럼 몸을 말아야 돼요 와 너무 오랜만인가 가슴 찢어질라 그러네 이러고 내일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? 씨발 욕졌나 웃겠다 끝! 끝! 어우 20개 했다 아 뻥이고 아 욕하겠다 너 내일 아파서 못 움직여 시가야 나 내일 아파서 못 움직이면 네가 대리방송해야 돼 알았지? 형들 내가 생수통 다리에 걸고 하는 거 보여줄게요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생수통 달고 한 번 해보자 이거 하나라도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두 셋 넷 넷 자 여섯 여섯 아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어 와 나 아직 안 죽었다 와 와 소식 일단 오늘 방송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투 우우